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13 사회공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 사회공헌기업대상은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과 활동내용, 직원의 참여도 등을 평가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찾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KB국민은행은 특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36개의 봉사단과 1,169개의 단위봉사팀을 운영하고 은행권 최초로 구호활동 전문봉사단인 KB50인 봉사단을 출범해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를 강화한 뉴 KB스타뱅킹이 출시됐습니다. 뉴 KB스타뱅킹은 오는 9월 의무화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기존 KB스타뱅킹 보안 서비스에 전화승인 서비스와 본인인증번호 서비스, ARS 인증 서비스 등이 추가돼 보안 기능이 강화됐으며 특히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시에는 ARS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사항입니다. 기존 KB스타뱅킹은 적정한 시기에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며 뉴 KB스타뱅킹을 설치한 후에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해야 합니다. 신규 외환업체 실무자를 초청해 영화 관람을 하는 KB러브유 무비데이 이벤트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미화 10만 불 상당액 이상, 일란불 또는 포괄 외화지급 보증 신규 약정업체와 수출한 어업 매입 신규 실적 발생 업체 실무자 총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지역 선정업체 실무자를 초청해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영화 감시자들을 관람했으며 경기 지역과 부산 지역 선정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인턴 행원 88명이 어제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턴 행원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농촌마을을 방문해 농작물 수확과 잡초 제거 등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했습니다. 한편 지방지역에 근무하는 인턴 행원들은 다음 달까지 소속 보전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천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에서 이동 영업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는 물론 금융상담까지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요. KB국민은행에 찾아가는 서비스와 함께 편리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